엄마 이래서요, 나 생각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. 나도 이렇게 주책일세, 남자가 재신 머리 없게. 이러니 맨날 마누나한테 한 번도 남편 대접 못 밟고 살죠. 어머, 사장님이 왜요? 전요, 주먹 잘 쓰고 큰소리만 뻥뻥치는 그런 남자보다 사장님처럼 여리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.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저 안에 일이 많아서 그만. 터미. 터미! 터미! 아이고, 이 들뜨린 지는가. 꼭 말을 해야 알아들어, 말을? 얼른 불 끄고 와. 아!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, 정말. 그냥 술만 드시면 속 버려요. 꼭 안주랑 같이 드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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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신데요? 저기 그... 지나가다가 이뻐서 하나 샀어요. 이게 뭔데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싸구려 핀인데 내 마음이 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싸구려라는 건 아니에요? 알아요. 고마워요. 아줌마, 여기 파무친다. 저, 들어가 볼게요. 그래요. 얼른 들어가 봐요. 그래요. 얼른 들어가 봐요. 우리 파무친다. 우리 파무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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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빙이도 부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웬일이래? 아... 어디 아파? 저기요. 아무래도 어젯밤에 좀 무리했더니 몸살이 좀 났나 봐. 아이고... 간만에 힘 한번 썼다고 몸살은? 그러게. 저기요. 하루쯤 푹 쉬면 날 것 같은데. 알았어. 오늘은 가게 나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. 미안해요. 그럼 수고해요. 아이고... 안 돼. 네, 돈 나옵니다. 예, 빨래 주물보세요. 예, 예, 예. 아, 뭐 해? 음식 빨리빨리 안 내버려. 누구 빨리 안 내버리고 싶어서 그래여, 이거 혼자서 다려다 보니까, 손이 딸려서 그래야지. 김 씨 아줌마는 어디 가고? 아참 아까 말했잖아, 오늘 쉬는 날이라고. 아참 그랬지? 아무튼 빨리빨리 좀 해, 어? 알았어, 알았어. 아직 안 늦었죠? 예, 아직 한 10분이나 남아있어요. 다행이다. 존스럽죠? 아니에요, 아니... 아니, 기차 시간 다 돼 가는데요, 가죠. 예. 반품 구경 가는 거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. 나도요. 예전에 회사 다닐 때, 야유회 때 한 번 가보고는 그 뒤로는 쭉. 회사요? IMF 때. 그러셨구나. 아, 아닙니다. 재밌습니다. 아, 저기요. 뭐 드시나요? 그냥 음료수. 아, 그래요? 제가 음료수 이걸로 두 개 하고요, 네. 계란 하나만 주세요. 계란요? 네. 네. 얼마예요? 아, 감사합니다. 사진 한 장 찍으시죠? 어, 아니에요. 됐어요. 아,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진 한 장 봐 오셔야지. 보세요. 주변 배경이 아주 죽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더구나 이렇게 이쁜 마녀님은 젊었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셔야 그게 나중에 다 추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. 아, 저 마녀님 아닌데. 그, 찍어주십시오. 한 장만 찍어줘요. 대신 말이죠? 잘 찍으셔야 돼요. 아이, 그러면요. 자, 두 분 같이 쓰세요. 네. 자, 이쪽 보시고요. 두 분이 좀 더 가까이 붙으세요. 저기, 남편분이요. 아내분의 어깨 위에다가 손을 살짝 좀 얹어주세요. 아, 예. 좋습니다. 예.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Qi outbreak 맞이 이거